깜빡했어? 바빴어?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엄마 갖다 드리세요 다 했는 책 책 좀 다 했으니까 B의 10 작수네요 오케이 테스트 하세요 매칭이랑 선생님이 세번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 날 것 같나요? 아 더워 더워요 안 덥지? 클래시컬 뭐래요? 클래시컬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뭘까? 클래 클래 그러면 요거는? 시크 얘는 어얼 그래서 클래 시크 어얼 클래시컬 오케이 그래서 요거의 소리가 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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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플랫지, 플랫지, 플랫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플랫 D는 소리 거의 안나고 플랫드 얘는 G, 플랫지, 플랫지 플랫지 오케이 D는 소리를 플랫드지 하기 힘들기 때문에 플랫지 플랫지, 플랫지, 플랫지 그래서 플랫지가 아니야 플랫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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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아니 뭐야 이거 마이팅 아니지 I am that 클랩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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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플랫지 클랩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모여서 뭐가 됐다 클랩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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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저 위에도 없어? 얼마나 많은데 얘는 뭐가 될까요 클랩 saben 플랫지 삼к 플랫지 설메 obi 수 노래 블라우스 그러면 OU가 뭐 됐어 아우 된 거야 아우 아우 으 아우 라우 에스가 합쳐서 라우스 으 아우 라우 라우 소리 안 나는 E 블라우스 얘는 뭐가 될까요 블랭킷 자 B 소리 낼 때 입술 붙여서 떼야 돼 블랭킷 외치 블랭킷 블랭킷 자 NK 오래간만에 등장했다 NK는 뭐 된다 했어 응크 된다 했어 응크 CK는 뭐가 된다 했어 NK는 뭐 그러면 B A가 대표 소리 에응 블랭 E가 내 이름을 불러줘 E T가 합쳐서 블랭킷 블랭킷 됐습니까 블랭킷 에이 얘는 뭐가 될까요 끝에 소리 안 나는 E 이따 블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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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. 시험 계속 마무리하고 배드하세요. 다음 노자로 할게요.